자신의 일자리를 알아보면서 인천시민구단인 인천유나이티드 소속 축구선수를 만나고 축구경기도 관람하는 이색 취업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야외 썽큰광장에서는 인천유나이티드와 함께하는 2013 인천일자리체험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말쑥함 차림의 구직자들이 기업인사 담당자와 면접을 보기 위해 채용부스로 향합니다. 기존에 정형화된 딱딱했던 취업박람회의 틀을 깬 이번 박람회는 채용관에서 면접을 하면 즉석에서 축구경기 입장권 50% 할인 혜택을 얻게 됩니다. 면접 후 5천원만 내면 행사 당일 K리그 인천유나이티드 FC 홈경기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취업박람회에는 120여 곳의 기업이 부스를 마련해 연구개발, 생산제조, 경역사부직 분야의 구직자를 채용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벤트관, 제품전시관, 기업홍보관에서는 구직활동뿐 아니라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박람회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그리고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면접을 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번 박람회는 지역 내 우수기업들과 구직자들이 대거 참석해 기존의 틀을 깨며 의미있고 성공적으로 치러졌습니다. 민트TV 뉴스 백진아입니다. 민트TV 뉴스 백진아입니다.